하겠습니다. 참조로 이번에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 9개입니다. 9개를 제외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jih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차익값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245개 선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이름들 평균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평균값은 서울의 플러스 13.16% 부산의 10.72% 대구의 7.74% 인천의 9.29%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차범위인 0의 3%를 벗어났으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및 전국에서 뭐죠 관내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사전투표일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및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준 거죠. 이게 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13.16%가 서류에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참조로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2.5%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의 12.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보다 좀 심하게 했구나 덜 했구나 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 부산 선거에 관해서는 호남권 이 아주 예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선 같은 경우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차이값이 작습니다. 그것은 관내 사전투표에 위조 투표 를 좀 적게 투입했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번도 광주 플러스 3.95% 전라북도 5.91% 전라남도 4.17%입니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대전 11.58%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울산 10.4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딱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 값이 11.01%입니다. 11.01%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2020년 4.15 총선보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조작 정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346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254개 집어넣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346만 표 참고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329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번에는 지금까지 추정치가 제야 전문가 추정치가 290만 표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한 거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 평균 값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빼기 당일 이런 평균 값이 12.5%였습니다. 관내 관외 제외국민 다 합쳐 가지고 이번에는 11.01% 이렇게 조작을 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 떠들면 뭐 합니까?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스피린이라는 여러분들 약물을 차단했기 때문에 고통을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선거부정이라는 실체를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겠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조작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가장 적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11%보다 좀 높습니다. 평균이 13.85% 전체적으로 관외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보다 조작을 많이 합니다. 평균 14.99% 더불입니다. 표가 이만큼 더해졌다는 거죠. 서울 플러스 14.99% 부산 15.58% 대구 12.71% 인천 11.54% 광주광역시 플러스 4.17% 전라남도 4.95% 전라북도 3.0%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전북 광주는 우편투표 위조투표들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집어넣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적은 겁니다. 평균은 13.8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가 가장 많이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요. 오늘 방송을 외국에 계신 동포들이 들으시면 너무나 은찮겠지만 10년 이상 제외국민투표는 계속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이 가장 심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외국민투표입니다. 24.92% 평균값이 24.92% 여러분 이 평균값 제외국민투표 24.92%는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에 100명이 했으면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합치면 50%죠. 두 장당 한 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여러분 이 자료가 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제외국민투표에 24.92% 더불당의 차이값이 사전 빼기 제외국민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25%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5% 국민의힘 마이너스 25%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죠. 그럼 50%가 뭘 뜻합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마이너스 쪽으로 25% 국민의힘이 25%를 빼앗겨 가지고 더불당이 플러스 25% 25% 하면 합치면 50%입니다.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표를 하나씩 집어넣은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이런 제외국민투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외 동포가 먼 그리 이런 차를 타고 와가 이런 데 표를 던지게 되면 한 표 두 표 할 때마다 뭡니까 가짜표 하나 더불당 한 표 두 표 가짜표 하나 더불당 한 표 두 표 가짜표 하나 더불당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25%가 나오고 국힘이 대략 마이너스 25%가 나오면 두 개를 합치면 50%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50%의 표를 이동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제외국민투표장의 제외 동포가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제 한 장을 만들어라 더불당이 주는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완전히 밥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제외국민투표도 여러분들 이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좀 적은 겁니다. 이렇게 좀 적죠.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전남하고 전북에서 한 두 개 정도의 선구구 빼고는 전부 다 플러스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 참 여러분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이런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데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이익이 없지만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분석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전체 선거구대에서 3500여 개 정도의 은면동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보지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11%가 떨어져 가지고 야단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안 보이죠 한국의 여자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정치는 대부분 남자들이 하니까 구한말에 여자들이 정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무능해 가지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거부정을 용인하고 허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치해 가지고 우리 은퇴 여러분들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기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편투표 이런 그래프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와 달리 단 한 곳도 245개 선거구 X축입니다. 수평축에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관외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 다 플러스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관내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1%죠.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사전투표 전수분석 결과 한 겁니다.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의 여러분들 표를 위조관내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전부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 조코아임께서 깨끗하나 그냥 힝힝 해놨네요 진짜 깨끗하죠 서호키님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네요 사기죠 대한민국 사람 사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사기가 어디 안 갑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사기를 친 겁니까 선거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사전투표의 11%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1%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1.01% 여러분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높여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그만큼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로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 후보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플러스 11.01%포인트 마이너스 11.01%포인트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대처럼 어마어마히 큰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경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입니다. 플러스 13.85% 국힘과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85%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특정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위조투표를 투입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나오는 선거 데이터가 차익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렇게 전수본사를 해 가지고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제야에이치닌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제가 있는 겁니다. 플러스 13.85% 마이너스 13.85%인 겁니다. 공짜표를 특정 정당에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양일사에 조작을 해서 표를 집어넣게 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3.85% 플러스 13.85% 마치 국힘당의 포를 13.85%만큼 훔쳐 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해 준 것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죠.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힘당이 국힘당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조선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런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실과 실제를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제 예를 들면 고소고발을 하라 뭐 그리로 나와라 별 이야기 안 많은데 뭐 별 이야기하면 본인이 자유니까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초지일관의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과 실제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거가 제가 맡은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고소고발은 뭡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하시든지 저항은 여러분이 하시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대단히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냥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거가 그냥 치대는 겁니다. 치대는 거 무슨 여러분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국민들 함께 치대고 책임 뜯어먹고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의 이런 dna에 뿌리 깊게 여러분들 박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외치는 겁니다. 사실과 실제가 이러니까 여러분이 알았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그 먼 거리에 자동차를 몰고 와 가지고 여러분들 표 던지면 표가 여러분들 시카고 한 표 뉴욕 한 표 그럼 두 표가 여러분들 개수가 될 때마다 가짜 표를 한 표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더블당 그다음에 멜브론 한 표 미넨 한 표가 들어오면 뭡니까 가짜 표를 만들어서 한 표 던지고 뭡니까 la 한 표 샌프란시스코 한 표 la 투표사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투표에서 투표자들이 한 사람 들어가 두 사람 들어지면 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면 그때 뭡니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 쫙 돌아가면 뭡니까 가짜 표 한 표 더블당 가짜 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나간 일입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제외 동포들이 뭡니까 표를 던질 때마다 두 표마다 한 표씩 이러면 가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블당하기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블당 이런 표를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 전남 한 표 전북 한 표 한 개 선거구 정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정규재 씨 방송에서 부정선거 언급하던데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약간 본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선거 부정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양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의 그냥 근본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그냥 선거를 대하는 한국 사람의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그 한국 사람들의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왼쪽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 차이값 중간이 관내 사전 차이값 그 다음 오른쪽의 여러분들 제외 국민 차이값입니다. 11.01% 13.85% 24.92% 여러분 여기에 11%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얼추 여러분들 11%라고 하면 22%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합치게 되면 22%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 하니까 네 장당 한 장 정도가 여러분들 위조투표자 투입된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장당 한 장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한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윤 대통령 이름 가라뭉개고 인요한 씨 중심의 핵심위원회를 가동할 때 이미 4월 10일 총선 결과는 다 예고가 된 겁니다. 그때 그걸 보고 저 양반들이 그냥 결국은 당하고도 입을 다물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교차투표가 전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알게 된 것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같으신 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전투표 10년 2014년부터 시속적으로 부정선거가 감행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제야에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웹상에서 올려놓으신 분이 전직 기술직 공무원인 최중구님이란 분입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 그리고 위조 투표지 사례들 이런 게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은 최중구님이 아주 기발난 것을 공개했는데 전국의 투표함 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몇 개를 차지했는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체 투표함 개수가 몇 개인지도 이번에 알게 됐고 그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이 최중구님이 이번에 작성하신 것은 투표함 기준으로 투표함 기준입니다. 투표함 기준. 투표함 기준으로 전국 득표일입니다. 그냥 득표일 아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선상 투표는 현재까지는 크게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소선상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거소선상 투표는 투표함 기준으로 보면 더불당이 54.3%를 차지하고 투표함 100개 가운데 54개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45개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거소선상은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보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당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압승하게 됩니다. 83.6%의 관외 투표함 330개 가운데서 더불당이 83.6%를 차지하고 국힘이 16.4% 67.3%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맞네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외 사전투표는 더불 맞네 맞습니다. 더불음유당이 관외 투표함 330개 가운데 83.6%를 차지하고 국힘이 16.4%를 차지합니다. 차이가 조작한 게 바로 보이죠 투표함 개수로 보면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투표함이 329개입니다. 329개 가운데서 더불음유당이 95.7%를 차지하고 국힘당이 4.3%를 차지하고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함 개수가 3548개입니다. 아마 이게 투표소 개수일 겁니다. 관내 투표함 사전투표소 개수가 3548개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548개의 투표함 가운데서 더불당이 66.6%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힘당이 33.4%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당일 투표함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함은 16106개입니다. 16106개 가운데 국힘이 52.9% 그다음에 더불당이 47.1%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왼쪽 여기를 한번 당일 투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투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가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사전투표에 이런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최준구님이 아주 기발나게 여러분들 교차투표 선거부정이 일어난 그리고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도움을 준 것을 표현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도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 총선 전국득표일 투표함 기준 거소선상 얼수비서갑니다. 177개 투표함 149개 투표함 관외사전 일방적입니다. 276대 54 재외국민투표 315대 14 관내사전투표 2364대 1184 당일투표 역전입니다. 7580대 8526 여기 보시면 성률 차이가 당일투표만 국힘당이 이기고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더불당이. 더불당이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표함 개수 중에서 얼마를 차지했느냐 아주 기발난 그런 조사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이번만 했느냐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 온 겁니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러분들 최준구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역대 선거와 사전투표. 2017년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 차익값 민주당 플러스 16% 국힘당 마이너스 12% 12%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12%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민주당 플러스 10 국힘당 마이너스 10 두 개 합치게 되면 20%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20%를 조작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에 다섯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위조투표지 한 장을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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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더불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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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더불당 이렇게 준 겁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때 서울구청장 25개 자리에서 24개를 더불당이 차지하고 20명을 호남 출신 구청장을 임명한 그 선거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조작값이 얼추 비슷합니다. 두 장당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장의 공짜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선물할 건지 2020년도 4.15 총선처럼 진짜 투표지 세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줄 건지 대통령 선거처럼 네 장당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돼줄 건지 이게 뻔한 겁니다. 그냥 25% 조작값 30% 할 거냐 25% 할 거냐는 결정하고 나옵니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합치면 25%입니다. 25% 25%라는 이야기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11개 선거에 승리한 거고 국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25개를 승리했는데 절반 조금 못 미치는 한 40% 내외를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거죠. 대통령 승리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20%입니다. 네 장당 한 장 정도를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최준구 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2020년 사전투표. 제가 이제 최준구 님 자료를 보고 오랜만에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에 차이값이 작습니다. 서울 강남구 값 새누리당 마이너스 2% 더불당 2%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 더불당 13.5% 기타정당 마이너스 0.6%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5% 플러스 13.5% 조작한 거죠.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지만 예배적으로 몇 군데만 조작하고 조작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은 차이값 평균치가 전국의 새누리당 마이너스 0.8%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더불당 플러스 1.8% 오차범위는 0의 3% 다시 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양당 간에 다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새누리당 마이너스 11.7% 더불당 플러스 13.1%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름들 참 잘 만드신 제가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부정을 대하는 태도나 자신은 그 사람의 직위고화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인간의 사람 그 자체의 거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지표나 지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화려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선거부정 문제에 침묵하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폼 잡지만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냥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 여러분들 주필을 했던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뭐 나쁘다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냥 선거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무슨 한모시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정성 없다고 막 그냥 고함고함 지르고 그게 정규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본래 모습인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제가 폄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한동훈 씨가 마지막에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뭐 뛰어가고 강조하고 뭐 셀카를 찍고 한동훈 씨가 부정성 그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그게 한동훈이라는 사람 뭐 똑똑하고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애들이 여러분도 머리가 좋고 처갓집 이러면 괜찮고 뭐 부자고 이런 문제 떠나가지고 그냥 한동훈 그러면 그냥 그겁니다.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고 하태경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명함과 진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젊은 날에 필력을 아주 날렸던 그런 명 여러분들 문장가지만 그 사람이 노년에 선거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땡깡을 뿌리는 걸 보면 그냥 조갑재라는 사람 그 사람 본래 모습이 그건 겁니다. 조갑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 자체를 별로 안 믿습니다. 이번에 복거일 씨가 인터뷰에서 그냥 선거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그냥 아무 일 나고 그냥 아예 그냥 내 같으면 그런 인터뷰는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조선일보의 주필을 지냈던 김대중 주필이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여러분들 둘째 주 정도일 겁니다. 조선일보에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개수하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한다. 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독일 헌법재판소를 인용해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어 철두칠마의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다 입을 다물고 그거는 그냥 김대중 전주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들 자리나 명성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발 자기 무게중심을 갖고 저 인간의 진위가 뭔지를 분명히 구분 못하면 그러면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떤 사람의 그 직함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우리 윤 대통령 뭐 그건 자유죠. 자유인데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대한 태도가 국민을 앞으로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으면 그것만 보면 그게 전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프로파일러고 경기대 교수고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여기에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개표 결과 정리 이렇게 이상한 투표용지가 많았으니 쓰라린 패배는 그대로 삼키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다르고 색깔이 미색인 용지도 있었고 두 후보 사이 빈 공간에 찍힌 도장도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 일단 사실을 확인했으니 패배는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패배를 승복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잘 알지만 그냥 패배를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수정이라는 사람 그 자체인 겁니다. 국힘당의 천연적인 모습의 여러분들 인간 군상인 겁니다. 관내 투표에서는 이긴 것이 확실하기에 위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성 아무리 대파몰이를 했어도 마지막 순간 유권자들은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수정 후보 당신이 영원히 국회의원 될 가능성은 없을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기대 교수라는 이수정 씨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명성을 얻은 여러분 이수정 씨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이 이름 코멘트에서 국민의 힘의 평균적인 국회의원의 이름 실체를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고아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도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거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국힘당이 백석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에서 호소를 했지만 당일투표로 가셔야 된다고. 그렇지만 하등의 이름도 가치 없는 그런 정당인 겁니다. 그냥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나서가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이름들 박탈 당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엄혹하고 딱한 사정을 누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극이고 비극인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미심쩍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수정 씨 아마 내를 만나서 공 박사님 방송을 들어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나서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공 박사님 말씀은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제가 뭡니까 점잖은 체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공 박사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익히 알고도 있고 저도 방송을 자주 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공 박사님이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이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사전특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숫자로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특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 실물로 된 위조특표를 투입은 4박 5일 사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개표현장에서 뭡니까 뭐 무효표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부풀린 숫자만큼 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수원정 이수정 후보 나온 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가 이 밑에 공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거는 이 표가 투표소에 있었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가 이 표가 사전특표소에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역선관위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역선관위에서 만든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한두 군데에서 일괄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배달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의 두 장 확인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프린트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런 프린트를 합니까 프린트는 상하좌우가 여러분들 미리 세팅된 설정된 값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당일투표는 왜 절치 있으니까 그게 당일투표도 쑤셔 넣고 사전투표도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당일투표도 쑤셔 넣고 사전투표도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막 쑤셔 넣은 겁니다. 이거 발견된 것은 몇 장이 아니니까 공박사님 몇 장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투표지가 당일 사전 불문하고 여러분들 투입됐다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한두 장 가지고 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한두 장이 한 것이 아니고 발각된 것이 한두 장이다 이야기죠. 한두 장은 뭘 이야기하냐 4월 10일 총선에서 당일투표 사전투표 전부 위조투표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꽁무니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하여 나라가 골로 가는데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골로 가는데 이바지하고 국힘당 의원들도 이바지하고 더블당 의원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명시하게 여러분들 범죄심리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이수정 씨 입에서 뭡니까 그냥 뭐 이해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시죠. 당신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 거의 없은 거예요. 왜 선거결과를 다 만들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 국회의원 시켜주겠냐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수정 씨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걸 보고 정용국이라는 여러분들 분이 바로 밑에 페이스북 댓글 남긴 겁니다. 2377표 차이인데 무효표가 4690표면 당연히 재검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수정이 개표 90%대까지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된 것입니다. 수원은 앞으로 시가 아니라 리 아니면 면으로 강등시킵시다. 신민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특히 영통구 주민 여러분 당신들은 종족 종북입니까 아니면 같이 주권 국가의 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딴 사람이 수원을 대표하는 자라니 수원 사는 사람들 한심합니다. 정신 차리셔. 그 땅은 밟고 싶도 않아요. 수원도 뭐뭐 사는 지역인데 어째 저런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막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 어떻게 4년 동안 줄기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식자층들이 국민이 기본권을 빼앗겨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데 누구도 뭡니까 자기 자리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국회의원 들은 대부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선거부정 깔아문긴 걸 보고 연락을 취할 의도도 없지만 여기 여러분들 나라가 이게 여러분들 이 종이 이게 여러분들 투표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국회의원 후보 이름 하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이긴 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수준 정도인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많이 했으면 이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도둑놈들이 완전히 나라를 작살 내게 생겼으니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4년이 흐른 겁니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토가 나오는데 대부분 구토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얼굴 보면 구토 안 나오겠습니까 구토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한 것을 뜻합니다. 위조 당일 투표제가 수없이 쑤셔박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에 이번 선거에서 당일 투표를 조작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실물 점검 겁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점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일 투표도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다만 연구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무효표 뭐 했겠습니까 무효표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쑤셔 넣었겠죠 뭐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산은 조작을 했으니까 표가 어쨌든 쑤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그럼 뭐 여러분 기표 안 된 도장을 가지고 쑤셔 내야겠죠 100표를 여러분들 김아무개 후보로 올려줬는데 그 100표가 여러분 차액이 생기면 그걸 차액을 메우는데 뭘 씁니까 무효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민이 얼마나 분격했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이수정 후보는 이 차액 이름들 무효표가 보시기 바랍니다. 4,696표거든요. 여러분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10,176표 국외부재자투표 370표 이게 다 무슨 숫자입니까 가짜 숫자잖아요 가짜 숫자 여기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위조사전투표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이지 않습니까 위조사전투표지 여러분들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동원이 된 거죠 그럼 위조투표도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합니까 한번 보시죠 이수정 후보의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4장당 1장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준혁 후보의 10,176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그럼 몇 장을 집어넣습니까 18,1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죠 18,100 한번 계산해볼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에서 가짜가 몇 표인지 18,100표 곱하기 5분의 1 하면 3620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김준혁 후보가 10,176표를 받았다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게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몇 표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까 선거관리비안회가 3620표를 대해 준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진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와 몇 표입니까 11,176백이 3620표입니다 3620표 어디 나왔습니까 이게 선거인수에서 구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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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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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5분의 1을 뭡니까 가짜표를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18,1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뭐죠 3620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세상에 다 까발리게 됐는데 이걸 덮고 가서 되겠냐고요 대통령 선거 다음에 2027년도 다 숫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인 겁니까 내가 윤 대통령 얼굴 보면 토가 안 나오겠습니까 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준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를 10,176표를 받았다는데 그게 이름 가짜라는 겁니다 그에 뭘 더해 줍니까 선관위가 3620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장 이름들 뭐죠 수원정의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 이름들 가짜표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먹으라 먹으라 해서 더해 준 표가 3620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10,176표에 3620표 여러분 한 번 빼보기 바라 몇 표가 나옵니까 6,556표네요 더블우미당의 김준혁 후보의 우편투표 덕표수가 6,556표인데 그거를 얼마로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0,176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뻥튀기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선거인 수도 같은 수만큼 뻥튀기가 되고 투표수도 여러분 같은 수만큼 뻥튀기가 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몇 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 이름 371표를 받은 겁니다 여기도 뭐죠 위조투표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제가 몇 표입니까 803표 여러분 5분위를 곱하면 160.6표입니다 161표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김준혁 후보의 제외국민 투표가 375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외국 동포들이 유럽처럼 좀 좁은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 같으면 뭡니까 시카고 이름 인근에 사는 사람들 3시간 4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 가지고 시카고의 여러분 총영사관에서 표를 던졌을 거 아닙니까 시카고의 총영사관 멜브론의 총영사관 여러분 뉴욕의 총영사관에 그 이런 바쁜 사람들이 표를 던지로 여러분들 몇 시간 드라이브를 해가 여러분들 가서 맨하탄에 살면 좀 쉽겠지만 여러분들 뉴욕이 미국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거기서 표를 던질 때마다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표가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표를 던지는 사람이 네 사람이 될 때마다 한 표씩 가짜를 만들어 전부 다 더블당하게 도해준 겁니다 371표 가운데 몇 표가 여러분 가짜표입니까 161표가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161표가 가짜표가 들어간 선거인 수도 161표가 여러분들 부풀려졌고 투표자 수도 161표가 부풀려진 겁니다 그걸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보시게 되면 이수정 후보가 764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야 전문가 이름들 진짜를 구해가 추정한 것이 공박사님 진짜 어떻게 구했습니까 조작 규칙을 찾았으니까 역으로 조작 규칙을 이해하면 진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김준혁 66000표 이수정 74000표 김준혁 빼기 이수정이 7647표 차로 이긴 선거인 겁니다 그거를 표를 뭐죠 12224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김준혁을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2377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그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수정의 수원시에 여기 보시게 되면 12224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수는 48896명인데 이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뭘 이름들의 가짜를 발표한 겁니까 61120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48896명이 왔는데 61120명이 왔다고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12224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수정이 51대 46으로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56대 41로 김준혁 더불당 후보가 이긴 걸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로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덮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복근 씨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될 여러분들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범죄수사를 전문가 한 사람들이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그 정도 여러분들 기백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게 다 여러분들 오합지 돌만만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45%를 받은 사전투표율을 더불당 김준혁 후보를 56%를 조작을 해 주지 않습니까 1222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행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4월 10일 총선에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구나 그래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130만 표 무효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무효표는 잘 아시겠지만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표를 안 했거나 기표를 했는데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무효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 여러분들 아주 시초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디지털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표를 부풀리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까 아날로그 상으로 실물로 된 동의투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이투표지를 당신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막 고함을 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게 당일투표지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당일투표지고 이게 여러분 사전투표지를 쑤셔 넣은 정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50% 아날로그 50% 선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관위가 저항하고 결국은 여러분 국민의 힘이 패배했던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결국 관찰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조롱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딴 거 제가 복잡하게 늘 제가 강조하듯이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을 파악할 때 가장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재임이 2년 동안 위조투표지 사용의 결정적인 그런 도구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막지 못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간찰하지 못한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간단합니다 재임이 2년 동안 네덜란드를 갔다 왔다 영국을 갔다 왔다 무슨 한미일 정상 그거는 여러분 다 정해진 거고 그거는 본인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라 이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이러면 그냥 가오 잡는 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오는 아무나 잡는 거죠 나라의 내 소위 근본에 해당하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름 관찰하지 못한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전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단 거 본 거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름 2년 동안 관찰을 못해 가지고 본인 재임지의 이런 4번의 공직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인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어 표현에 get to the poi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핵심을 탁 질려야 된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여러분 허우대가 멀쩡하다 윤 대통령이 잘생겼다 말씀을 잘한다 여러분 그건 다 장식품이고 윤 대통령을 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윤 대통령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2년 동안 관찰을 못한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다 좋다 을수 좋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후가는 다음에 완전히 진짜 죽을 때가 돼서 이런데 이게 죽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죽기 전에 이럼 죽는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죽는 순간에 아차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으로 한국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례대표 이런 무효표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대개 여러분 통상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효표가 한 1%대가 나옵니다 이 무효표는 투표자 수에서 정상적인 그런 기표가 안 됐거나 이런 표를 나누게 되면 0.7% 1%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나온 자 이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번에 이런 비례대표 정당대표는 몇 프로 나왔냐 4%대가 나왔어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무효표 수 투표자 수 가운데서 이게 4 5%인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이런 130만 표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강원도가 4만 1,797표 경기도가 32만 표는 이런 무효표가 나오는 겁니다 무효표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김준혁 수원정 후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특표 득표 수에 대해서 사전특표 수를 조작할 때 선거인 수에 비례해서 이런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 수는 정당별 득표 수에다가 무효표 더하기 기껀 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효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효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청운효자동 청운효자동의 관내 사전투표의 무효표가 19표거든요 이 19표가 선거인 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1872표를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를 받았는데 이 1872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로 준 위조투표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위조투표자 몇 장입니까 여기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3100 곱하기 4분의 1이죠 3100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775표가 됩니다 이게 1872표에 77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를 구하게 되면 이게 1872에서 775표를 빼면 1097표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선거인 수에 무효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그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많은 겁니다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무효표 130만표입니다 이거를 오근호 대표가 선거연장을 아주 잘 아는 근린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이게 표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에서는 조작을 해놨고 더불당 후보에게 부풀려놨는데 그 부풀린 것만큼을 여러분들 집어넣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비례대표 무효표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맞췄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 제시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근호 무효표의 정체 선거범죄 숫자를 맞추기 위한 개표장의 잔여투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인원수 부풀리기 이후에 가짜 투표지를 삽입하는 것은 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한 사람이 2천명인데 3천명으로 부풀리면 천명을 정확하게 개수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2천명을 선거인수로 3천명을 부풀리고 1천명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 더해준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미 조작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뭔가 실물로 된 위도축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표를 정확하게 개수해서 넣지 못하고 1표에서 4표 심하면 10표 가까이 남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또 투표지가 모자라는 것보다 투표지가 남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투표지가 한 장에 10장 정도 모자란 경우가 허다했고 심하면 200표까지 모자란 경우가 발견됐다가 증정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나왔죠 재검표장에서 범죄선거관리위원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투표지가 10표 이상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가 모자란 편을 선택해 왔는데 문제는 수십 표 이내면 투표한 사람 탓을 해왔는데 수백 표가 되면 해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표 중에 수백 표가 모자라게 되면 어디선가 없던 표가 생겨나서 숫자가 맞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 반입한 잔녀투표지로 의심됩니다 잔녀투표지는 기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개표 중에 부족한 수백 표를 섞어 넣으면 전부 무효표가 처리가 됩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 몰래 섞어놓은 잔녀투표지가 무효표의 실체입니다 개표장이 심각하게 모자란 숫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억질로 맞춰왔던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에 많은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 가운데 있으면 표를 받은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여러분들 조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국민의 미래 더블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당 가운데 누가 표를 받았겠습니까 국민의 미래가 표를 받았겠습니까 참만의 말씀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국민의 미래의 천적들입니다 더블 민주연합 표 받았겠죠 지금 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2아 전문가가 조국혁신당 표 받았겠죠 개혁신당도 표 받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130만 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유령사전투표자수 조작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후보별 특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쁨표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령사전투표자수로 조달했을 겁니다 총선의 경우 서울에 3장당 1장 경기에 4장당 1장 인천 5장 1장씩으로 유령사전투표학 중에 무효표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축제됩니다 이미 숫자는 조작을 했고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채워줘야 되니까 채워주는데 무효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오근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표장의 잔녀두표지 어쨌든 숫자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굉장히 유력한 그런 주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당락을 바꿔버린 경우가 광진구 얼뿐만 아니고 55군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연구를 해보게 되면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이 왼쪽입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을 구했고 그리고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표를 얼마나 더해줬는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기로 한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얼마나 선물했는지 이걸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게 표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얼리입니다 고민정 후보하고 오신환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병이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 플러스 25 국힘당 마이너스 25 관외사전투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게 무슨 말을 뜻합니까 제외국민투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게 되면 50%가 나옵니다 50%는 뭘 뜻하죠 사전투표자 수의 5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작하죠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 이름도 사전투표 용료를 교부받을 때마다 가짜표 한 장을 만들어서 더블당 후방에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아닙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는 더하게 되면 50%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냐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입니다 멜브로네스 교포 한 분이 제외국민투표로 응하게 되면 바로 가짜표 한 표가 여러분들 누구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뉴욕 총령사 간에 한 분이 투표하게 되면 바로 가짜표가 들어옵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우편투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두 개 합치면 30%입니다 이 경우가 주로 뭔가 하니까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 방법이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가짜 투표 한 당을 더블당 후보가 계속 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블당 고민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자 수는 거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고민정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7348표 가짜 고민정 구의 제1동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3557표 가짜 구의 제3동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3620표 가짜 자양제1동 관외 사전투표 득표 3717표 가짜 이게 가짜면 투표수하고 선거인 수도 다 가짜라는 겁니다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변에 설득하시게 되면 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물어볼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선관위가 가짜 투표수를 고민정 함께 몇 표를 투입한 겁니까 여러분 4월 12일 총선에서는 서울권역에서는 사전투표수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습니다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 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표인 겁니다 12,432표의 4분의 1이 몇 표입니까 303표입니다 가만히 있음 좀 한번 더 계산할게요 12,428표 나누기 4 302표가 아니고 3,007표입니다 3,007표 여러분 그러니까 7,348표 고민정 후보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우편투표 득표수 가운데 3,107표가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구하려면 7,348표 빼기 3,107표입니다 선거인 수도 부풀려져 있고 3,107표만큼 투표 수도 3,107표만큼 부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덜미를 어떻게 잡혔는가 하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7,348표의 더불어민주당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냐 선거인 수 12,432표 중에서 4분의 1을 조작한 겁니다 4분의 1이 3,107표입니다 그러면 고민정 후보의 제외국민투표는 몇 표를 제외국민투표를 좀 조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외국민투표는 몇 표를 조작했냐 325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얼마냐 선거인 수 665명 665명의 4를 나누게 되면 166.25표입니다 166표를 조작한 겁니다 325표에서 166표를 빼면 진짜 고민정 후보가 얻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으면 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고민정의 차이값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다 찾아졌습니까 표 더한 게 다 나옵니다 구의 제1동에 3557표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정 구의 제1동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가 3557표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가 뭐냐 3557 빼기 1470표입니다 1470표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1470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에 선거인 수 5880명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3장당 1장 훔쳤으니까 3 플러스 1 4의 4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제야 전문가 무슨 신출 기묘한 여러분들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다 만든 겁니다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거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진짜 표도 다 복원하고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더블당 후보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 득표소를 어떻게 계산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고민정 더블당 발표 923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3557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1646.5표 반올림에서 1647표 고민정 더블당 후보의 진짜 923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는 발표 빼기 유령이꼴은 진짜 1910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923동에 3923동 보시죠 이 923동 923동 있네 923동 3622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자 1647표를 적어놓은 겁니다 진짜 몇 표다 3622 빼기 1647 진짜인 겁니다 3557 3557 3557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됐네 3557 이게 923동을 해놓은 923동이 아니고 923동을 923동입니다 921동이 3557표 3557표 맞네 몇 표를 집어넣었다 147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557 빼기 1470표는 진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는 9022표 차이로 패배한 패배자인 거죠 그걸 표를 13037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4015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3037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고민정 후보가 9022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선관위가 4015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억수로 운이 좋은 양반인 거죠 4.15 총선도 조작해서 오세훈 후보를 이겼고 4월 10일 총선도 조작해 가지고 오신환 후보를 이겼으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닌 겁니다 9.022표 차로 패배한 여러분들 후보를 4.015표를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주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파별적일 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3,910명이 왔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이름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5만 2,147표가 왔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13,037표만큼 누구한테 줬습니까 더블당 후보만큼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한 내역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는 선거인수 규모 26.21%가 이름들 왔는데 그걸 33.81%로 뻥튀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8.60%를 부풀려 가지고 그 표가 13,037표입니다 그걸 전부 다 고민정의 사전투표에 대해준 겁니다 고민정이 실제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은 4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8%를 만들어준 겁니다 58%를 만들기 위해서 13,037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는 방법은 세 장당 한 장이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에 현장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민정 사전투표율 58% 당일투표율 44%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4% 미친 수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수정한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사전투표 득표율 44% 진짜 고민정 당일투표 득표율 44% 사전빼기 당일 제로입니다 진짜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한번 보시면 진짜를 보시게 되면 모집단의 득표율 고민정이 모집단의 득표율 사전투표 집단의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정확하게 다 일치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어머니 집단으로부터 자식 집단 표본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어머니 집단과 자식 집단들 사이에 모두 다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각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모집단의 총득표율을 갖거나 이게 전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총득표율 44% 사전투표 집단의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투표 득표율 44%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10억 분의 1mm의 나노공정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시행하는 그런 회사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한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과학적인 발견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모든 학문의 기초인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로우 오버 라지 넘버스 큰 수의 법칙인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들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라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자식이 두 명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와 자식의 유전자 다 갖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시게 되면 진짜 이름들 득표율을 추정한 걸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작을 해 가지고 고민정에게 13,037표를 투입해 가지고 그걸 투입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실제 사전투표를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리 놓은 상태에서 발표를 뭡니까 8.60% 뻥튀기해서 위조투표제를 13,037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고민정에 넣어줘 가지고 고민정이 실제 사전투표율이 44%인데 발표 사전투표로 58%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을 하는 승관이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빼기 당일에 14%가 나오는 겁니다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모집단 당일투표 등 표률 사전투표율 전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51%, 44%, 54% 이게 반과학적 사실이 있냅니까 서울 북대를 나오면 뭐하냐 이 아기 jar 검찰총장을 지내면 뭐하냐 이 아기ANG 잘생기면 뭐하냐 이 아기잎니까 교육을 왜 받냐 이 아기입니다 교육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통계로 다 나오는데 그걸 다 깔아 뭉개고 이 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 으로 이러면 아마 간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억지를 하는 것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애걸복걸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4월 10일 총선의 광진구 어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나노공정 이런들 되고 무슨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고 낸드플래시가 만들고 그래서 이러면 돈을 벗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들 이렇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식솔드하고 여러분 여자들을 얼마나 고생시킬 겁니까 이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수셔 넣어줘 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거 보시지만 뚱뚱한 차익값 그래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했으면 선관위가 한 거죠 선관위가 여러분 이 광진구 의뢰 오신환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54%를 받았거든요. 54대 44로 고민정을 눌렀습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고민정 58% 오신환 40%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 보시기만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 마이너스 14%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죠. 오신환 후보가 54%를 얻어가 낙선했고 영등포리의 박용찬 후보가 55%를 얻은 데 낙선했지 않습니까 오신환 후보나 박용찬 후보나 간에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겠죠 그리고 오신환 후보나 박용찬 후보나 앞으로 국회의원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의석수를 더 줄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자리를 왜 줍니까 국민의힘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줘야 돼 왜 국민의힘에게 이러면 공천 주겠어요 공천 안 주죠 대통령 아이고 나도 대통령 한번 돼봤습니다 그렇게 꿈 깨시요 그건 무속적 사고만 대통령 한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는 국힘에서 대통령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표를 만드는데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54% 한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도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은 달콤하고 기대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크는 겁니다 사기 가운데서도 선거 사기는 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볼 수 있죠 북조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몰락해도 저렇게 이런 같은 동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남쪽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남쪽이 이런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꼭 같은 길을 걸을 걸로 봅니다 국민들 꼼짝 못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이런 저항했고 홍콩은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저항정신이라는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꼼짝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러면서 제압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언론 법 쪽에 다 썩은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합하여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데 다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이 이제 고생을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눈을 다 감는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에서 54대 44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58대 40으로 이러면 고민정에 이겨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누구도 의문을 여러분 갖지 않고 그냥 다 깔아뭉기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조선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한국사람으로 삽니까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의심을 안 한다 그렇지 않죠 그냥 고대인들인 겁니다 고대인들이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 제야 전문가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작이라는 게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노란색 박스는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평균값이 고민정 48 여기에 구의제 1동입니다 그리고 오신안이 49%입니다 48대 49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평균값이 모집단이라고 보고 그 표본집단이 구의제 1동 투표소 48대 49 두 번째 표본집단 43대 55 세 번째 표본집단 구의제 1동 제3투표소입니다 50대 48 구의제 1동 4투표소 50대 46 구의제 1동 제2투표소 5번째 표본집단 51대 46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48대 49가 나옵니다 이게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거도 다 평균값에 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엉뚱합니다 61대 38 국외 부재자 투표 68대 30 우편 투표 59대 30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숫자가 많은 이 투표 가운데서도 가장 표본수가 큰 경우가 당일 투표입니다 구의제 1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5투표소의 평균값이 고민정 48% 오신환 49%입니다 표본집단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마 수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수천 명 되겠네요 관내 사전투표 수천 명 될 겁니다 구의제 1동에 12774명 가운데 5877명을 빼면 얼추 한 7천몇백만 몇 명이 됩니다 이게 7천몇 명이 나온 결과입니다 48대 49가 7천명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천명 가져 하지 않습니까 48대 49입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여러분들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61대 38 국외 부재자 투표 68대 30 관내 사전투표 59대 3 전부 다 고민정의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작값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조작값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고민정의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7348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몇 표를 대줬습니까 계산하실 수 있죠 선거인수 12,432표에 여러분들 4분의 1 3108표 7348표 고민정이 받은 관외 사전투표 가운데서 3108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넣어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고민정의 발표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가 325표 몇 표가 여러분들 320표 가운데서 각자표입니까 선거인수 665표 665표에 4를 나누게 되면 166.2표 325표 가운데 166표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누가 중국공상당 아니고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선관위가 투입한 겁니다 325표 가운데 166표를 325표에 이런 166표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표는 325표 빼기 665표 166표입니다 구의제일동 투표수에 관내 사전투표 고민정 득표 3550표 진짜입니까 진짜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부풀려준 겁니다 몇 표 부풀렸죠 선거인수 5888표 5880표의 4분의 1 1470표입니다 3557표의 위조투표지 1470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1470표 빼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누가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3557표 가운데 1470표를 집어넣어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470표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1337표 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겪고 난 다음에 세월이 참 흐르고 흘러가지고 4년이 됐지 않습니까 4년이 되면서 젊은 날 제가 꿈꾸고 젊은 날 알아왔던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저마다 이익을 찾아가지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사 식자층 전부가 다 선거부정을 덮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만년되고 제도화된 나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투표율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제 아니까 베네수엘라는 투표를 보시기에는 급속하게 내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투표장에 가도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꼭 같은 과정을 끕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루가 갈수록 사람들이 알아갈 겁니다 아 이게 부정선거로 그냥 다른 데 선거결과를 만들구나 이렇게 좀 돌아간 겁니다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엉망진창으로 돼 버린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근본이란 것이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위험을 감지해서 준비를 못하면 그냥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은 개인적 선택의 여러분들 결과로 개인이 비용을 치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체제라는 것은 그냥 나라 전체 사람들이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간에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득표수가 부풀어지는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재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로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정신나간 여러분들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 독렬한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정당에 표를 던졌던 간에 사전투표를 분석해보게 되면 자리세나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 4월 10일 총선은 자리세를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리세를 얼마를 냈는가 하니까 4분의 1 25%를 갖다 바쳤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관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한 표가 본인이 던진 정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25% 25%는 여러분들 75%만 본인이 던진 정당에 가고 25%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면 또 선거자유방해죄 해가 여러분들 또 집어넣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겁니다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된 유령사전투표자 득표수 어떻게 계산하나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의 일정 부분을 유령사전투표자 수에 조달하는 것이고 총선의 경우는 3 플러스 1 4분의 1을 4분의 1만큼의 유령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될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지가 가공의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공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 서초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후보하고 조은희 후보가 여러분 대결했는데 서초갑은 아주 예외적으로 서울에 적용됐던 세 장당 한 장이 아니고 네 장당 가짜 투표지로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씩이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김한나 조은희 후보가 대결한 겁니다 김한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5340 국외 부재자 투표 388표 관내 사전투표 1750 이 푸른색을 해놓은 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표가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뚱뚱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그럼 표를 얼마나 이름들 했냐 이런 제야 전문가의 분석 툴을 의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469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자문동에 988표 반포본동에 34표 반포일동에 112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5340표에 2469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5340표 빼기 2460표를 해야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2469표를 어떻게 구했냐 선거인수 12346표에 5분의 1 4장당 1장이니까 4플러스 1 5분의 1을 구하게 되면 2469표가 나오는 겁니다 1759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 가짜가 어떻게 나오냐 988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988표가 어떻게 계산되냐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4942에 5분의 1을 나누게 되면 988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보시게 되면 김한나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77표입니다 그러면 77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짜 투표수가 위조투표수가 포함되어 있는 위조투표는 얼마나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수 선거인수입니다 170표에 5분의 1을 곱하면 34표입니다 77표에서 여러분들 77표에서 34표를 빼면 43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관내 사전투표를 반포본동의 77표 이게 반포본동이네요 반포본동 이 반포본동의 장래요 김한나 후보가 77표를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가짜의 위조투표자에 몇 포함이 되어있냐 34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34표는 어떻게 계산하냐 반포본동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170에 4장당 1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5분의 1을 구하면 34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가짜 77표 위조투표자 34표 진짜 77표 빼기 34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가 전부 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더불당 후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안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가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집어넣은 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더 여러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광진국을 오신한 후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신한 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표안에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름들 위조투표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위조투표입니다 가짜표 우편투표 7348표 고민정 득표수 가운데 3108표 가짜인 겁니다 3108표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선거인수 12,432에 4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1입니까 4분의 1입니까 5분의 1인가 535 4분의 1이겠네요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108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발표 국외 부재자투표 득표수 325표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럼 위조투표자가 얼마나 포함되냐 선거인수 665표의 4분의 1, 166표가 되는 겁니다 325표에서 166표를 빼게 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는 159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329표를 받은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다 모든 표를 다 계산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여당 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하는 여기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자동주는 뭡니까 가짜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가짜표가 선거인수의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볼 수도 없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한 것은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다 확정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광역시 중구 남구에 도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용지는 기표되기 전이고 기표되고 나면 투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투표가 알리간 도장이 거제 도장입니다 거제 소라면 한 곳에서 전국의 위조투표지를 일괄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달했을 거로 보는 겁니다 이 소라면이 경상남도 거제시 여러분들 도장인 겁니다 거제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고현동입니다 고현 고현동도 거제입니다 소라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발급된 투표지하고 거제 고현동 여러분들 발급된 투표지가 같은 장소에서 제조가 된 겁니다 같은 인쇄소에서 같은 인쇄소에서 제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의 중남구 선거구의 사전투표 용지에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아니까 거제시 소라면하고 거제시 고현동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쇄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라면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지하고 고현동 거제시 고현동에 발급된 사전투표지가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동일한 인쇄소에서 제조가 됐다는 거죠 동일한 인쇄소에서 이런 빙산의 일각이지만 위조투표지 사례를 위조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인쇄소에서 만들때 이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쇄된 겁니다 인쇄된 거 프린트된 게 아니고 그리고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다수는 알 수 없도록 숫자를 숨긴 겁니다 이게 거제고현동입니다 중구남구선거구에 거제고현동처럼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제고현동 거제소라면 표는 중구남구선거구 인쇄소에서 막 만들어갈 이름들 다 돌린 겁니다 고현동 경남 거제 소라면은 전남 여수네요 거제가 아니고 각각 다른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관외 사전투표지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영상이 얼룩이 인쇄되어 있으면 동일 장소에서 제조된 위조투표지 동일 장소에 제조된 거죠 그리고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조작을 한 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루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유력한 그런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참 웬만하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참 기가 찬 일이죠 복거일 선생이 그래도 이제 이문열 선생하고 함께 아주 이렇게 우파적 책재가 강한 소설가지 않습니까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는 복거일 선생이 안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복거일 선생답지 않은 인터뷰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별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정도가 되면 평생 동안 가져왔던 그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인터뷰를 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입법 폭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부속기관이 된 듯하다 4년 동안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 행패를 뿌리겠습니까 복거일 선생은 소신 있는 인터뷰를 2023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월간조선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원로 작가 1년 전에 구독자 수하고 지금 구독자 수하고 똑같네요 1년 전에 이런 공병호 tv의 구독자 수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똑같은 겁니다 구독자 수하고 올라가면 또 빼고 올라가면 빼고 이러니까 오늘 1년 전 방송인 겁니다 원로 작가 부정선거를 말하다 tv 조선에 이어 월간조선 부정선거를 다루다 총선 대선 모두 부정선거였다 원로 작가 복거일 말하다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조회가 깊은 원로 작가 통계학과 물리학에 기초한 부정선거 아주 잘 된 인터뷰였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이번에 뭐 이런 인터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인터뷰를 읽으면서 아마 월간조선 측에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선거 부정 문제는 다루지 말라 2023년 또 1월 달에 장원재 대표하고 똑같이 인터뷰했거든요 장원재 대표도 숨기고 복거일 선생도 숨기고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 었더만은 그렇게 그냥 다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 뭐 그냥 자다가 봉창뚜리는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이번 총선의 의문사항은 여럿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아예 투표주의 나가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윤 대통령이 정직하게 반성해야 될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명성이라는 것이 또 신뢰라는 것이 여러분들 순간에 여러분들 깨지기 쉬운 유리거릇하고 같아가지고 부서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거 문제를 아예 언급 안 하든지 복거일 선생께서 선거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정직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깔아뭉개든지 제가 인터뷰 전편에서 느낀 것은 그냥 이 문제를 대충 그냥 좋은 쪽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부탁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핵심 지지층이 실망한 원인 중 하나로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성의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부정성은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유세종의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이 땅에 의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선언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생생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당선이 그 일을 외면했습니다 부정성의 가능성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저쪽에서 그러면 부정성 있었다는 얘기나 선거 다시 하자고 나올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선관위 행정 편의적 실수도 용납하지 말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혹시 모를 부정성 가능성 차단한 주장도 외면했습니다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급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급쟁이 정도가 아니죠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표현하더구먼요 캐나다 이름들 전직 회계사를 지냈던 국제국국연대의 대변인은 이경복 선생은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깔아뭉기는 것은 그냥 직무유기가 아니고 영어 표현으로 영어 표현이 또 반역적 직무유기다 반역적 직무유기다 뭐 어떻든 간에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의 그런 경랑이 이렇게 넘실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윤 대통령과 같은 그런 소심하고 비겁한 대통령을 둔 것은 너무나 빼아픈 부분인 거죠 세월이 흘러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기회라는 것이 자주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전체주의 여러분들 수렁텅이로 빠뜨린 겁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 깊은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비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아무 일 다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담하게 중국에 대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보호하겠습니까 구정성을 깔아뭉기는 대통령을 왜 이러면서 시민들이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가장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때 존경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책물을 반기하고 국가가 거의 몰락의 길을 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선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복걸 선생님께서 윤 대통령이 외로우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선거부장을 덮는 것은 나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두고두고 저가 볼 때는 다시 기회가 있기가 쉽지 않겠죠 어떻게 지지율은 폭로 안 하겠습니까 지지율 여론조사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23% 취임 후 최저치 3주 사이 11%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비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제가 윤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 되시길 바랬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 힘을 더해 여러분과 함께 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자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가 목에 칼이 들어올 때다도 본인을 믿고 따르는 이런 국민들이 죽게 된 일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근본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양보해서 안 되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게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죽게 생긴다 그걸 양보한다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떨어지는 여러분들 지지율이 올라갈 리도 만무하고 올라가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만무하지만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반역적 직무유기 이경복 선생님 말씀을 하면 그 용어로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 선거 한 2시간 했네요 2시간 더 했네요 마무리하고 이제 좀 분위기를 쇄신한 다음에 시사 문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 좀 나가기 전에 하나 강고 드리면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책이 본인이 직접 쓰셨습니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면 본인이 다 원고를 써야 되니까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1, 2분 정도 잠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쉼 좀 돌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2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조금 계시기 바랍니다